서울의 한 목회자가 교회 당 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대 금융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현장 실사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록 추종 세력 측의 교회를 매각한 의혹을 받는 제2목사. 제2목사는 이재록 추종 교회 장로들을 당회원으로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회장 제2목사가 지난 1월 24일 당회원 15명과 A금고 담보 대출 결의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이재록이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에서 분립한 올레이션스 교회 주보입니다. 제2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결의 문건과 올레이션스 주보를 비교하면 노, 정, 이, 박, 주모 장로 이름이 겹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더 의심스러운 대목은 교회 소유권 이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가 올해 4월 올레이션스 교회에 넘어갔는데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는 제2목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자는 올레이션스 박모 장로입니다. 박모 장로는 제2목사 교회가 담보대출을 결의하는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인 박 장로가 올레이션스와 제2목사 시무교회에서 당회원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정황상 제2목사가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결의한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목사 교회에 132억 원을 담보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취재 결과 A금고는 전국 9개 지점 공동대출 형식으로 제2목사 교회에 132억 원을 대출해줬고 대출 시행 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금고는 대출 과정에 불법성을 지적한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사후 조사를 했습니다. A금고는 담보물건이 확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상황. 그러나 대출 조건이 매달 교회 헌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임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제2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올해 1월 예장 합동총회를 떠나 군소교단으로 갈아타기 전 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2목사 심호교회는 2018년 1년 상회비를 5만 원 냈고 2019년도에도 1년 상회비를 5만 원 냈습니다. 통상 세례교인 1명당 만 원의 상회비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제2목사 심호교회 교회는 10여 명 안팎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2목사가 교세를 부풀리기 위해 당회원 명부를 조작했고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추종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제2목사의 대출소류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대출을 해준 A금고 중앙회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